일본의 간다 마사노리라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개발한 페이스나 법칙은 오늘날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페이스나 법칙 1. 프라블럼, 문제 제시, 독자가 직면한 문제나 욕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2. 어피너티, 공감미 스토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사한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여 친근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3. 솔루션, 해결책 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품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책을 매력적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4. 오퍼, 제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가격, 혜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네로다운, 타겟 제한,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제한된 수량이나 기간을 강조하여 긴급성을 부여합니다. 6. 액션, 행동 촉구, 독자가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간 내에 구매를 권유하거나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시, 문제 제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공감미 스토리, 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세먼지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해결책 제시, 가습기를 사용하면 실내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를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한, 지금 신청하시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을 드립니다. 타겟 제한, 이 혜택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한 분들에 한해 제공되며 3일 내로 배송됩니다. 행동 촉구, 무료 샘플은 100개 한정임으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행동 촉구, 무료 샘플은 100개 한정임으로 서둘러 신청하세요.